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마련한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모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요. 정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. 법안의 핵심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 법안이 적용되려면 모레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. 이때까지 국회 통과를 못하면 1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.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에서 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천여 명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. 세금 부담도 훨씬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 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인 A씨에게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 5천 원이지만 이번 달 법안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상 기본공제인 11억 원을 적용받는다면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160만 천 원으로 100만 원 가까이 늘게 됩니다. 법안 처리가 30일까지 안 될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 안내나 고지 없이 자기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납부기간인 12월 1일에서 15일에 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 경우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JTBC 정지윤입니다. JTBC 정지윤입니다.